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부모랑 개 설레발이 치다가 황금알을 안는 거위에 배를 싹둑 갈라버린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중소기업 다니며 연봉 6천 그리고 캐스퍼 풀옵션을 보유한 남자 계약직 여친 오지게 후려치다 결국 10억이 통째로 홀라당 날아갔어요. 원지 누가 더 기우는 결혼인가요? 결혼 준비 중에 한쪽에서 우리가 훨씬 믿지는 거지만 그냥 너도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품겠다 이런 소리를 해서 엄청 크게 싸운 상태인데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저희들 성별은 가리고 써볼 테니까 뭐 뻔하죠? 보시고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나이는 한 살 차이예요. 먼저 A. 한 살 연상입니다. 무기계약직 사무원이고 실수력 200만원 중반입니다. 월요일은 절대 연차가 불가하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가능해요. 급여는 매년 최저시급 오르는 만큼 딱 그 정도 올라요. 직고리만큼. 평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근무를 하며 점심시간 30분 단축 사용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을 30분만 쓰고 그 대신 좀 일찍 가는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 아파트 월세 받고 있구요.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A는 본가에 거주 중이고 그 아파트 보증금 3억으로 배당주를 샀어요. 그리고 지금 배당금을 받고 있죠. 그럼 얼마야? 월급 250에 월세 100 그리함에 배당금. 거의 뭐 한 500은 버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가 지원. 예전에 아파트 구매시 증여를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 결혼할 때 큰 지원은 어려워요. 한 5천만원 더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돈. 3억. 보증금 제외. 부모님 5천 지원. 자차 없고 대출 없어요. 여기서 좀 애매하긴 한데. 쓴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는 것 같아요. 이 3억이 보증금이라는 뜻 같습니다. 말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쓴이는 지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좀 비싸요. 그리고 B. 한 살 연하고요. 중소기업 정직원 근무 중이며 실수료 200만원 후반대입니다. 연차는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 능력에 따라 연봉 협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직원이라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정년을 채울 수 있지만 경력을 쌓아 이직을 생각 중이래요. 기본 근무 시간은 아침 9시, 오후 6시까지인데 야근은 주 1, 2회 그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본가 지원 최대 1억. 그리고 첫 자녀 출산 시 상별 무관 5천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 6천만원이고 그리고 캐스퍼 풀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에 비해 A의 조건이 크게 기우는 결혼이지만 그냥 사랑으로 가족으로 모든 걸 품고 살겠다는 B예요. 오해하지마. 네가 많이 기우니까 알았어 기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네가 나에 비해서 기우는 건 팩트일 뿐이고 그걸로 뭘 어찌 해보겠다는 게 아니니까 어? 그냥 사랑으로 다 품고 살 거라고 그 어떤 눈치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다시 말하지만 그저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A 명의의 아파트는 신혼집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리모델링 상태와 층수 그리고 방향에 따라 시세 차이는 좀 있지만 현재 네이브 부동산에 올라온 비슷한 매물 시세를 보면 최저 10억 그리고 최고 11억 9천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 근처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 남고, 남녀공학까지 모조리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여기서 제 입장은 내가 기우는 결혼이 절대 아니다. 아니 설령 진짜 그렇다 한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면 그걸로 그냥 좋게 결혼하면 될 일이지. 굳이 이렇게 네가 기우는 결혼인 거 알지? 이렇게 사람을 후려쳐가지고 제 감정이 지금 엄청나게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이참에 제대로 한번 짚어보자 누가 더 기우는 건지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랬더니 B가 오히려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왜 제가 더 기우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야 너 바보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다른 혜택을 보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지금 그 보증금으로 인한 배당 수익이나 월세 수익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수입적인 면에서 네가 나보다 압도적으로 불리해야지. 내가 몇십만원 더 버는데. 그리고 나중에도 마찬가지. 너는 연봉 인상 같은 거 없잖아. 그런 반면 나는 연봉이 더 오를 수 있고 거기다 이직을 하면 더 좋은 연봉, 복지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B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린데 그럼에도 본가 지원을 포함하면 현금은 자기가 훨씬 많이 들고 가는 것이고 그런 현금은 자금 운용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조건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뒤에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아파트 보증 3억 그 배당주에 넣고 빚이 하나도 없다는 거면 A는 사실상 10억짜리 아파트를 무대출 보유 중인 거고 배당금이랑 월세 합쳐 월해 150에서 200 추가 소득도 있다 이건데 야 B가족 어쩌냐. 얘들은 조건도 딸리는데 머리도 나빠서 큰일이다. 결혼 파투 내고 지랑 똑같이 6천몬 중소기업 정규직이랑 살림 차리면 그땐 좀 개선이 되려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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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미친건가? 후려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진짜 웃기네. A한테 10억짜리 집이 있으니까 둘이 결혼하면 중산층이에요. 근데 여기서 A가 사라지잖아? 그럼 B는 뭐야? 한 달 벌어 한 달 대출을 갚는 그냥 서민일 뿐이야. 아예 계층 자체가 달라지는 거라고 웃기고 있어. 3번 중소정직원에 연봉6천 그리고 캐스퍼 풀옵션이라니 꼴랑이를 가지고 기운이 많이 있다 미친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4번 뭐야 혹시 내가 지금 글을 잘못 읽은 건가? 어? 돌려줘야 될 보증금 3억을 제외해도 10억에서 11억 가는 아파트 거기다 5천만 원 가져오는 무기계약책이 꼴랑 1억 들고 오는 중소직원보다 꿀린다고?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이거? 지가 아무리 잘나도 중소가 중소지. 연병하고 있네 진짜. 아니 그래서 지는 평생 일해가지고 10억짜리 집 대출 없이 살 수는 있대요? 어이가 없네. 5번 B가 더 나은 거는 딱 하나. 연차를 자유롭게 쓰는 것 뿐이네. 이야 대단하구만. 진짜 엄청난 복지요. 6번 그 참 이상하네. 상황을 보면 무조건 B가 남자라고 느껴지는데. 캐스포에서 감이 안 잡히네. 아이씨 이거 뭐지? 누가 남자요? 7번 혹시 B는 뇌가 좀 살짝 기운 거 아닌가? 8번 아니 이런 단순 계산도 못하는 게 도대체 회사는 어찌 들어갔대요? 헐 후기 네 맞습니다. A가 저고요. B가 남친입니다. 제가 기우는 조건이라 주장하는 건 남친의 부모님이고 남친은 어른들이 자꾸 그렇다 하니까 그런갑다 이러면서 난 괜찮아. 그래도 널 사랑하니까 우리 조건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그냥 현실이 사실이 그렇다는 거지. 너를 친딸처럼 아껴주고 품어주시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조건을 막 하나하나 따지겠다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마. 이런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여자는 나이가 어릴수록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법인데 남자보다 연상이라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제일 크거든요. 저쪽 집안이. 이 부분도 근데 내용에 써버리면 성별 파악이 되니까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그래요. 조건만 팩트로 따지자면 제가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닌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네가 나보다 많이 쳐지지만 그냥 우리가 받아줄게. 이거. 그냥 처음부터 후려쳐가지고 길들이기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돈 한 푼 없어도 아니 아예 직업이 없어도 그저 사람 하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무례하거나 고자세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며느리 길들이기 하겠다는 남친 부모도 그렇고 또 그런 부모의 말을 전하면서 아무래도 어른들 말씀이 맞지. 하지만 난 괜찮아. 널 사랑하니까. 이 지랄하는 머리가 꽃받친 건지 영악한 건지 모를 이 자식도 이젠 그냥 다 싫어졌습니다. 원래 이 글 쓰고 내일 만나서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일단 아프다는 핑계로 약속 취소했고요. 그리고 글도 당연히 아직 안 보여줬는데 그냥 쭉 영원히 안 보여주고 이대로 조용히 이별하려고 합니다. 괜히 들쑤셔가지고 거지같은 피해를 볼 생각은 저도 없거든요. 나이 많고 조건도 딸리는 여자는 조용히 물러나겠다 이겁니다. 뭐 저보다 조건이 훨씬 좋은 놈이니까 그 능력으로 충분히 10억 이상 아파트 해오는 좋은 직장의 정규직 여자 거기다 지보다 더 어린 연아까지 만날 수 있겠죠 뭐.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캐스퍼에서 내가 살짝 혼란이 왔지만 역시 비가 남자였구만 그나저나 남자가 했던 말 중에 혼이 신고하면 1주택자가 되니까 혜택 보기 어렵다는 거 이거 진짜 웃긴다. 어? 아니 무주택자가 혜택을 벌이면 일단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뇨?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다고? 어? 아니 집 살 돈도 없는 놈이 무주택 혜택은 개뿔 연병하니. 댓글. 게다가 이게 비의 부모가 했던 말이라는 게 더 웃겨요. 집 사줄 돈도 없으면서 10억이 넘는 집을 해오는 사람한테 대놓고 저런 말을 한다는 그 능지가 어마어마하다. 2번 자녀를 낳으면 5천만원 지원 예상? 예상? 그러니까 이마저도 100%가 아니다 이거네. 아니 설령 준다고 해도 그래. 그걸 가지고 얼마나 유세질을 할지 뻔하다. 에휴 3번 여자가 10억이 넘는 집까지 들고 시집을 오겠다고 하니까 지 아들이 무슨 대단한 거라도 되는 줄 착각을 오지게 했네. 그 집 같은 후레치기 시작하다가 쫄딱 망했어. 꽃이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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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일단 뭐 헤어진다니까 정말 다행이긴 한데 그걸 떠나 저 인간 저 집 인간들 전부 다 진짜 무섭네요. 아니 10억이 넘어가는 집을 해와도 이딴 후레치기를 하는데 지 아들이랑 비슷한 여자가 온다면 살만 죽일 거 아니야. 제발 평생 혼자 살다 죽길 바란다. 5번 야 남자도 그렇고 남자 부모도 그렇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 아니 계산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대? 뭐 캐스프 프로 야 뭐 어쩌라는 거야 끌깔깔깔 6번 처음엔 그냥 비가 미친 건가 했더니 마지막까지 보니까 비는 그냥 대가리가 비어있던 거고 진짜 미친 건 얘네 부모들이네. 헐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죠. 다행입니다. 어쨌든 탈출했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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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